XSFM입니다. I, D, W, K 광복절 연휴 시작되었지요. 한국은 그렇습니다. 연휴 첫날이라고 볼 수 있는 오늘을 전해드립니다.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 236번째 토요일 시간입니다. XSFM의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윤세민 기자가 그제처럼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슬슬 또 SNS에 국뽕 게시물들 올라오겠네요. 왜요? 원래 광복절이나 이럴 때 올라오잖아요. 아 그런가? 놀지 말고 이런 거 생각해라. 아 한국 사람이면 이런 거 좀 생각합시다. 목요일 말씀드렸죠. 과학 국뽕 경계하시고요. 그런 얘기하는 팟캐스트들 요즘 많은 걸로 합니다. 마음에 드는 얘기하는 거면 들으시면 좋은데 조금만 가려들으십시오. 과학은 정치에 쓰이면 안 됩니다. 하지만 먹는 건 정치에 자꾸 쓰입니다. 떼려야 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상평론에서 나머지 이야기 만나보시죠. 그것을 알기 싫다는 더 편해진 마지막 선택. 평산네이처 하로니아 C3G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산네이처가 아로니아를 얻어오기 위해서 폴란드를 정복하거나 사장님이 대구에서 병장기를 이끌고 배를 타고 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죠. 실크로드를 넘어가죠. 그렇군요. 비바람을 맞으면 딱 서있어서 폴란드의 공장분들이 무서워서 공짜로 아로니아를 내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섭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착하신 분인데. 안다면 그냥 계약서로. 그런데 이론대로라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컴스테이션 사장님이세요. 왜요? 무섭게 생겼잖아요. 허리가 무섭죠. 힙스돈 라이. XSFM입니다. 아로니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아로니아 진. 가장 간편한 아로니아는 하로니아.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제품. 한국에서 가장 믿을 만한 곳은 평산네이처죠. 하루의 건강한 습관. 하로니아. 여러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문명과 대항의 시대를 동시에 플레이하는 듯한 어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게임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스토리 있는 게임은 발을 붙일 수 없는 한국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평론 이번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손이상 선생이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XSFM의 거목 손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목은 거지 목숨이라는 뜻이고요. 다른 데 가면 알렉산더 왕 취급받았을 텐데. 저희는 손이상인 줄 아니까. 네. 거지 취급합니다. 초코왕. 지난 시간에 차의 역사를 대충 살펴보고. 네. 그리고 보이차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한국으로 보이차가 들어오는 그 얘기까지 했죠. 네. 한국에 보이차가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한 게 보이차 거품이 거의 정점을 찍은 1990년대의 일이다. 그게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한국은 중국이랑 무역을 하지 않았거든요. 2017년 올해가 한중수교 25주년이 되는 해예요. 진짜 짧네요. 네. 진짜 얼마 안 됐잖아요. 민주당 집권기 때, 민자당 집권기 때 처음 중국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의 수교 파트너는 대만이었죠. 네. 그랬죠. 그런데 1990년대니까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가 있다더라. 엄청 귀하고 좋은 차라더라. 뭐 그런 식으로 입소문을 타서. 노동자들이 비벼먹었대더라. 그런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보통 비싼 차가 있다더라. 그러면 그 차가 비싼 이유는 소설로 쓰여지죠. 네. 그렇게 입소문을 타서. 단군이 정보를 갖다가 운남 지역에 나무를 심고 튀었다. 자꾸 운남 그러니까 어제 울었던 남자 같잖아요. 보이차가 거품이 마구마구 형성됐을 때 그때부터 수입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처음부터 초고급품으로 들여오게 됐던 거죠. 그런데 90년대가 지나니까 보이차 거품은 국제시장에서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보이차 유행을 이끌었던 노년 세대가 다 죽어버렸거든요. 다 죽어버려서 더 이상 사재기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죠. 기고품은 환장했던 사람들이 시장에서의 힘을 잃어버리면 순간 없어지죠. 그럼 이제 보이차는 향수는 없어지고 부가가치 거품들만 남게 된 거네요. 보이차의 가치는. 그렇죠. 그런 거죠. 거품이 빠질 때가 되면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서 별의별 진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포장이 화려해져요. 이걸 보급품이라고 설명하기 위한. 이거 조단이네. 조단이야. 조단 신발 박스는 너무 예뻐요. 금물이야 금물. 내가 알아. 난 느껴. 포이차 같은 것도 내용과는 똑같은데 포이차가 금색 비단이나 향목으로 그렇게 포장이 돼서 나옵니다. 이거 기계식 키보드 기계식 키보드. 그래요? 글만 더 요란하게 들어오고 왜냐하면 지금 기계식 키보드의 부가가치가 5년 전에 비해서 반에 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독일의 체리사가 가지고 있던 특허가 풀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몇 배의 부가가치를 가지고 팔던 그 스위치의 값이 4분의 1, 10분의 1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기계식 키보드를 만드는 업체들도 더 이상 이윤을 그렇게 많이 남길 수 없게 된 거예요. 20년 전에 받던 만 원 그 가격대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10만 원으로 팔던 것이. 그래서 이제 불을 집어넣고. 번쩍번쩍 빛나게 하고. 네. 다 레인보우. 지금 보면 다 인권 감수성 쩔어요. 키보드들 보고 있으면. 그러면 이거는 폴딩 바이크의 미래이기도 하군요. 지금 전 세계 최고의 우리의 인생을 풀어볼수록 그러네요. 잘못 샀다가 후회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있던 접이식 자전거의 국제특허가 풀렸거든요. 그런데 윤 기자님 그거 타고 다니시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거 비싸서 못 샀어요. 그래요? 그게 한 2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폴딩 방식에 대한 국제특허가 풀려가지고 저 모니터보다 작아져요. 그래서 기호품은 만약에 투자를 하겠다면요. 청취자 여러분. 칠 때 치고 빠질 때가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막 보이차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포장이 화려해지고 그런 거 외에도 둘째로 더 좋은 재료를 썼다. 그렇게 뻥을 치게 되죠. 그러니까 보이차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찻잎이 그냥 보통 찻잎이 아니라 이거는 몇백 년 묵은 차나무에서 수확한 되게 좋은 찻잎으로 만들었다. 썩은 거 아니야? 그런 보이차가 시중에 막 나와요. 죽은 잎. 그러니까 사실 그 차나무가 운남성 같은 경우는 밀림 안쪽으로 들어가면 한 3, 400년쯤 된 차나무는 널리고 널렸거든요. 그래요? 진짜 널렸어요. 진짜 근데 이게 시중에서 오래된 차나무를 고차수라고 하는데 고차수 잎으로 만들었다 해가지고 보이차가 딱 나오고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상당히 프리미엄에 붙었었어요. 처음 나오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그 오래된 고차수일수록 맛이 더 떨고 독하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먹기 위해서 인간의 입맛에 맞춰서 재배를 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된 차나무들은 그냥 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커온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맛이 쓰고 떨고 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먹으면 배가 아프고 속이 아프고. 그럼 남은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하겠군요. 누가 좀 따갔어. 새끼 다면 안 올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우리가 야생 멧돼지 오겹살을 먹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 맛있게 되도록 개량된 거잖아요. 그리고 농민분들도 맛있게 키울 수 있는 방법들 알고 계시고. 근데 그런 것을 더 비싸게 팔겠다고 나오니까 보이차가 잘 팔릴 리가 없죠. 그리고 그 외에도 셋째로는 매년마다 갖가지 구실을 붙여서 기념품, 한정판을 비싸게 만들어요. 이건 진짜 조던이네요. 와인. 조던, 와인. 이게 이제 그 수집가들을 겨냥한 상술이죠. 저는 작년에 중국하고 소비에트 동맹 66주년 기념판을 샀는데 포장지에 모택동하고 스탈린이 악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살 수가 없습니다. 브로맨스 보이차. 거기다가 그 얼굴 표정 부분이 약간 인쇄가 약간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상하게 웃고 있는 거야. 아 그래요? 되게. 자, 상상해봅시다. 점프맨 마크가 있잖아요. 그건 마이클 조던 구단주잖아요. 점프맨 모양의 체형을 바꿔서 찰스바클리를 만드는 거야. 사겠네, 사겠네. 나라면 사겠다. 그런 게 나오면. 그런데 그걸 딱 사갖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50주년도 아니고 100주년도 아니고 66주년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 이게 제일 신기해요. 백화전도 14주년 이러잖아요. 그런데 생각하기에 작년에 13주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는 종종 십진수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죠. 그 66주년이 대체 정말 그 대체 이게 너무 어쩌구니가 없어가지고 찾아보니까 거의 매년마다 나오는 거였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서로 매해 이렇게 스타일린하고 모택동하고 악수 스타일만 바뀌어. 어떤 때는 막 피스트 펌프하고 있고. 어떤 때는 손가락으로 르르르. 돌솔시 박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수집가들한테 사라고 나오는 거죠. 그럼 막 67년 파는 베어허그 하고 있고. 82년쯤 되면 강백고서태용 터치 같은 거 하고 있고. 그렇죠. 어부바. 정말 그런데 좀 기념할 만한 그런 연도에만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하고 기념을 챙기고 그럴 때 5주년, 10주년, 20주년 이런 단위로 기념을 하시지 한 4주년 이런 거 정말 왜 하는 거야. 그게 진짜 늙을수록 시간이 빨리 가고 젊을수록 시간이 늦게 간다는 증거잖아요. 왜냐하면 고등학생들은 베기를 챙기잖아요. 하여간 이렇게 수집품 같은 식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이 거품이 빠질 때가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 외에도 또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다른 보이차는 사실 다 가짜고 이 보이차만 진퉁이다. 뭐야 이게. 그런 뻥이 등장을 해요. 내가 정말 라면 회사에 여러 가지 거짓말을 속아서 많은 라면을 사 먹어봤지만 진짜 라면이라고 말하는 미친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뻥이 진짜 한 2005년인가 2004년인가 그때쯤에 공식적으로 진짜 나오는데 이제 그 논리가 이래요. 이미 발효가 돼서 판매되고 있는 보이차 있잖아요. 그걸 숙차라고 부르는데 그 숙차는 인공적으로 속성 발효시킨 것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사람이 안 하면 왜 차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발효되지 않은 생차를 사야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발효가 되는 그 전통 방식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햇반을 샀어요. 도정이 안 된 쌀이 들어있는. 그렇죠. 진짜 밥. 그러니까 이제 김치를 사러 갔는데 거기서 말에 속아가지고 와가지고 배추를 사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런 셈이죠 진짜. 그걸 만두로 하면 되게 복잡해지는데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도정이 안 된 밀, 돼지, 애호박, 대파. 그냥 두면 만두가 돼요. 그러니까 진짜 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쌀뜨물을 그냥 놔두고서 한 10년 정도 묵히면은 그게 저절로 발효가 돼서 진짜 기가 막히게 좋은 막걸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쌀의 사체들이 부식되고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세균 배양 실험이 되겠네요. 보통 그 한 3, 4일쯤 되면 이미 그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쌀벌레도 죽어요? 그러면. 그러나 소비자들이 일시적으로나마 보이차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왜냐?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자 비싸게 된 이유를 지난 시간에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것이 한심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근데 그 차가 저절로 발효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차는 그대로 두면은 이건 발효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잡균이 번식해서 버려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이차 이게 진짜 보이차다라고 하면서 나오게 된 거죠. 살면서 호박 말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만 안 썰고 말리는 건 본적이 없어요. 그건 버리는 겁니다. 곰팡이가 피고. 사실은 몸에 좋은 진짜 곰팡이야. 아 그럴지도 몰라요. 꽁치 잡은 거를 우리 집 목상에 던져놨다고 과메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꽁치 사채야 그건. 사채라고 사채. 이제 이런 온갖까지 진기한 모습들이 거품이 빠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보이차 가격은 2000년대 들어서 휘청휘청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게 되죠. 이게 처음에는 단순히 단타로 들어왔다가 치고 빠지고 하는 그런 투기자본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도 인식이 되곤 했었습니다만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아주 기록적인 대폭락이 일어나죠. 이게 그 2006년도에 정말 크게 팍 떨어졌다가 그랬다가 잠깐 회복되는 기미를 보였다가 2007년도 봄쯤에 정말 그 봄이면 이제 새로 생산되는 해차가 나오잖아요. 그때 새로 생산되는 해차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정말. 이게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거품 붕괴가 보이차 가격의 붕괴가 중국과 동남아시아 경제를 그 당시에 뒤흔들 정도였거든요. 이미 보이차의 위상은 거기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게 보이차가 특별하게 엄청난 위상을 갖고 있었다기보다는 보이차가 계속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서 은행 빚을 내가지고 보이차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투자자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그 돈을 회수할 길이 없어진 은행들도 같이 무너지고 이건 미국 부동산 폭락 사태하고 비슷하잖아요. 부시 대통령 시절에.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은행들하고 거래를 하던 기업들까지 같이 무너지게 된 거죠. 아. 은행이 자빠지면 이게 곤란하죠. 네. 그 당시에 차가 폭락이 동남아시아 경제에 미친 악영향 파급 효과라든지 혹은 왜 하필 그 시기에 거품이 빠졌는가 등등을 분석하는 경제 논문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품이 빠진 원인들 같은 것을 보자면 그때 2006년도인가 그 당시에 중국의 관영방송인 CCTV마저도 보이차가 건강이 사실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보이차의 효능은 과장됐다. 그런 심층 보도를 내보냈다는 점. 아. 중국은 관영방송에 힘이 너무 세죠. 네. 그런데 관영방송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미 너무 기정사실화가 이미 되어 있었던 거죠. 그때. 그리고 그 외에도 초고가의 보이차가 뇌물 용도로 사용되곤 했는데 후진타워 체제에서 뇌물죄를 본격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는 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로 꼽히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애초부터 보이차 가격이 거품이었고 언젠가는 빠질 거품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하겠죠. 아. 한반도에 그렇죠. 한반도에 정착한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카페인이 필요하면 부동산을 우려먹었죠. 그렇죠. 거품은 언젠가는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요. 보이차의 가격은 지금 보이차 가격이 가장 비쌌던 그때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거의 한 10분의 1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자 가격이 아니라 생산가. 네. 생산당가. 원산지에서 판매되는 선물가 있잖아요.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되게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그래도 앞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가장 비쌌던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중국 내 차 생산량 자체가 3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렇죠. 이 농산품 가지고 이런 버블이 생겨나면 이게 문제죠. 밭에 많이 심어놔. 밭을 만들어놔. 돈이 되니까 많이 심죠. 네. 공장은 싹 비면 다른 공장 들어오면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생산량이 폭증한 게 보이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보이차 판매량은 그때에 비해서 절반 미만으로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농업의 딜레마일 수도 있는데 생산자가 열심히 일해서 생산량을 늘려놓으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 같이 피를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옳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에서만은 보이차 가격이 여전히 어느 정도는 비싼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봅시다. 요즘이라는 말씀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017년까지도요? 네. 최근에 들어서 조금씩 떨어지는 기미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비싸다. 네. 그리고 대체로 차를 드시는 분들도 보이차가 비싼 차다. 다른 차들에 비해서도 비싼 차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죠. 저도요. 우리가 지금까지 2시간 따라온 바에 의하면 스팸 한 캔에 10만 원 하는 소리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소인상 선생님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10만 원이 맞는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저도요. 가장 고급 돼지의 고급한 부분에서 나온 건데 네. 발효도 시키고 그리고 비싼 스팸일수록 캔에서 빼내기도 어려운데 네. 그렇죠. 그건 개인의 노하우들이 있죠. 그 세계 시장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차의 국내 가격은 여전히 어느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살펴보면 보이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국 차가 다 그렇죠. 그냥 홍차 같은 것도 일본 홍차나 유럽에서 수입된 홍차나 그런 것들은 한 캔 들어있는 거에 보통 비싸바지 한 3만 원 4만 원 그 정도 하는데 중국 홍차 같은 경우는 한 캔에 한 10만 원씩 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아직도 선물로 많이 쓰이고 있죠. 네. 정말 고급품의 손물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죠. 녹차도 마찬가지예요. 녹차는 더 비싸죠. 그게 전체적으로 차 가격이 다 비싸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고 보면 비싼 수입 관세 때문이죠. 관세 얘기 오랜만에 듣습니다. 동인도 회사 때 들었다가 한국에 수입 관세가 있어요. 그러네요. 2017년에도. 동인도 회사가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미국에 차를 강매할 때 매겼던 가장 높았던 세금이 119%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었죠. 그런데 한국에서 차에 매겨지는 관세가 홍차나 발효차의 경우에는 40% 녹차는 무려 513%에 달합니다. 자 몇 가지 의문이 풀립니다. 그렇게나 싸게 살 수 있는 사무실에서 흔히 쓰는 저 녹차들은 왜 다 국산이지 하는 의문이 하나 풀렸습니다. 장벽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은 인천 차 사건이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요? 그런데 누가 와서 던져요 그걸. 운 남 사람들이? 인천까지 와가지고. 어제 운 남자들 모아가지고. 자 이제 그 차에 붙는 수입 관세가 향후에 FTA 협정국하고는 점진적으로 줄어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여전히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말이죠. 그게 한 수입 관세가 한 40% 정도가 되면 고관세로 보거든요 보통. 왜냐하면 40%에다가 부가세 10%를 붙이면 절반을 세금으로 뛰어먹겠다는 거잖아요 정부가. 그렇죠. 그러면 수입 못하죠. 그런데 관세가 한 513%다. 이 정도가 되면 사실상은 수입 규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얘기도 좀 생소하긴 하지만 듣자마자 이해는 됩니다. 한국은 농업 보호를 해야 될 이유가 아예 없는 나라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도 또 차 농업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육성을 하려고 시도를 해왔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싼 관세가 아마도 국내의 차 산업, 차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장벽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부작용이 상당합니다. 우선 수입차가 예를 들면 중국에서 한 1만 원 정도 하는 차가 국내에 판매되게 되면 그게 한 10만 원, 15만 원씩 하게 돼요. 관세를 일단 내고 들어오게 되면 1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엄청 비싸지는 거잖아요. 1만 원이면 가만히 있어봐. 한 6만 원 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세금 6만 원 붙고 들어온다. 거기에다가 부가세 붙이고 검역비용 붙이고. 포장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다 10만 원 다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제도화해놨더니 국산차가 저렴한 가격의 이점을 누리면서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그렇게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은 보통 그렇게 안 돌아가죠. 그냥 시장을 독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덩달아 국산차도 비싸지게 되죠. 최근까지도 국산차, 국산 녹차가 봄 해차의 경우에는 한 50g에 한 10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차가 너무 비싸니까 자꾸 뭘 섞어서 팔게 돼요. 아까부터 아주 독특한 데서 라임이 붙는데 이게 지금 맞죠? 딱딱 맞죠? 그러니까 영국인들은 예를 들면 홍차에다가 베르가못 같은 걸 넣어서 얼그레이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곡식을 넣어서 팔죠. 주로 현미녹차, 보리녹차 이런 거. 그런데 그게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마셔왔던 게 아닙니다. 차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현미에다가 녹차를 찔끔 넣고 파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차나무줄기라든지 차찌꺼기가 포함된 저품질 상품까지 팔게 되죠. 이것도 어제 들었단 말이네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고구마를 많이 사다가 주로 고구마줄기 반찬을 해서 먹었죠. 고구마줄기 반찬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어머니가 해주셨는데 맛있더라고요. 저 미역줄기랑 고구마줄기 짱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미안하다고 부모님이 거기에는 미원을 팍팍 쳤거든요. 차찌꺼기가 들어가는 그런 저품질 상품 같은 것들은 주로 편의점 같은 데서 파는 차 음료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땡늘보리 그런데 그걸 마시기 위해서 감미료를 타게 되죠. 아무것도 다 없네요. 진짜 보면 차 성분 보면 2% 들어있어요. 2.1% 이렇게 와 기분도 못내요. 이게 어제 이야기했던 영국의 상황하고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죠. 뭡니까? 우리는 커피를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대체제가 만만하군요. 그런데 게다가 커피 원두 같은 경우는 커피 원두에 붙는 수입 관세가 2%에 불과하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는 지금 1500원짜리 아메리카를 못 먹습니다. 커피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할 산업이 없고 그래서 커피 관세가 낮은 건데 커피 가공품일 경우에도 8%에 불과해요. 관세가. 완성된 완제품일 경우를 말하는 거죠. 아, 저기 로스팅하고 갈고 진공포장까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원두를 볶아서 그라인더에 갈아진 형태 이런 것도 가공품으로 취급하고 그래도 8% 네. 인스턴트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가공품. 그런데 그래도 8%. 아무튼 이제 커피가 차에 비하면 무지 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값비싼 차를 밀어내고 커피가 국내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이군요. 네. 우리가 커피샵이 정말 엄청나게 흔해졌잖아요. 지금. 그냥 교회 다음으로 많잖아요. 거의. 교회랑 피방 합친 것보다 많을 거예요. 네. 정말 거의 건물마다 있으니까요. 그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한 2000년대 초반, 중반쯤만 하더라도 커피숍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냥 한 거리 전체에 한 한두 곳 정도 있고 그 정도. 지금 이렇게 최근 한 10년 정도 사이에 차를 마시는 문화가 커피를 마시는 문화로 급속도로 바뀌었는데 제가 한 작년 말쯤에 어디 강의하러 갔다가 강의에 들으러 오시는 관객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아니 관객이 아니고 뭐지? 사람. 네. 학생분들. 일단 손인상 선생을 관람하고 있었으니 관객이라고 해봅시다. 관람객. 네. 관람객들. 그분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에 차를 두 잔 이상 마신 분이 있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한 병 손 들었어요. 그리고 최근 일주일 동안 커피 다섯 잔 이상 마신 분이 있나요? 하니까 한 명 빼고 다 손 들었어요. 손을 들지 않았던 한 분은 그 전주에 몽고 여행을 다녀오셨던. 몽골. 네. 그런 분이 있었더라고요. 울란바토르 시내에는 커피를 구가기가 힘들었어요. 몽골 커피 있잖아요. 몽골식 커피. 있는데 그분은 저기 막 무슨 초원으로 나가서 천막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커피를 하루에 다섯 잔 넘게 마시는데. 그렇죠. 만일 차에 붙는 세금이 국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면 이렇게 보면 부작용이 더 심한 셈이죠. 왜냐하면 차를 마시는 문화 자체가 거의 사라져버렸으니까요. 국내에서 재배하지 않는 커피만 마시게 됐으니까. 네. 실제로 2000년대 중반에 비교하면 국산차의 판매량 자체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시장에서 힘을 잃게 되면 사람들의 익숙했던 입맛도 사라지죠. 어느 순간. 네. 어제 시간에는 옛날 유럽에서는 왕이나 귀족들만 차를 마셨다는 이야기 전해드렸었죠. 한국에는 왕이나 귀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차는 비싸고. 왕이나 귀족은 없지만 대충 그 비슷한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지금 감옥에 있죠. 구치소에서 차달라고 하기도 좀 모아합니다. 그 양반이 지금 매일 영어사전만 읽고 있다고 그러죠. 말콤 액스인 줄 알았어요. 지금부터 말을 다시 배우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몇 장 드셨겠네 지금. 아무튼 차가 이렇게 비싼 경우에. 그리고 그게 세금이나 규제 때문인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제 말씀드렸던 대리국과 참하고도의 이야기. 그리고 미국 독립의 계기가 되었던 보스턴차 사건 이야기. 등등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비슷한 일이 한국이라고 없을까요? 퀴즉니다.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잠시 후에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알기 싫다면.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빛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두피도 피부니까. 클렌징으로 세안하고 스킨, 로션, 영양크림까지. 얼굴에 놓치기 싫은 피부관리. 같은 피부인 두피는 잊고 계셨나요? 짜증나고 힘든 일상으로 지친 두피와 모발을 새로워진 빛그린 투쓰리 프리미엄 샴푸에 맡겨주세요. 소중한 내 두피와 모발의 변화.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내 소중한 피부란 사실. 두피도 피부니까. 빛그린 투쓰리 프리미엄 데일리 스컬프 샴푸. 빛그린 같이 쓰면 더 좋아요. 투쓰리 트리트먼트 투쓰리 헤어팩 유튜브, headphone, speaker, sony, monster, wireless, join the freedom, XSMALL, jjl, speaker, charge 3, Bluetooth, speaker, go, clarity, HDBT, headphone, headphone, Bluetooth, Sony, monster, JBL, meet the speaker, join the freedom, XSMALL. 차를 규제하느라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니까 그래서 차 생산이 어려워졌을 때 혹은 차를 가지고 이윤을 내기 어려웠을 때 혹은 식민주정부에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래서 차에 세금을 많이 붙였을 때 차를 만드는 사람들은 혹은 차를 유통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광고 전에 퀴즈였습니다. 이상평론 이번 주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답은 뭐죠? 밀수죠, 밀수. 밀수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차 밀수는 주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했군요. 네. 가격 차가 많이 크니까요. 그렇죠. 누가 513% 물고 가져오겠어요. 항구 근처에 있는 큰 시장들 있잖아요. 그런데서 담배나 차 같은 거 왜 이렇게 싸? 물론 사보고 펴봤더니 별로야 맛이. 그렇다고 해도 총각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가시지 않아요. 왜? 싸게 샀거든. 아마 청취자분들 가운데 외국에 살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한국에서 면세 담배를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그렇게 사서 피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게 돼요? 네.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해외로 면세 담배를 반출하는 건 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세금을 안 내고 들여오는 건 불법이죠. 그런데 주로 한국에서 보내는 업체들이 포장을 잘해서 과자 박스인 것처럼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까지 해서 보내줘요. 와! 그러면 박스 땡런볼 실제로 과자 같은 거 같이 구매하면 같이 넣어주고 그래요. 신땡면 블랙 그렇구나 사실은 저도 유학 시절에 그렇게 담배를 종종 피우고 했었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하여간 뭐 그랬습니다 땡라멜콘과 땅콩인 줄 알았더니 그렇죠 땡라멜콘과 담배 그 안에 담배 한 번 누워있고 그게 이제 법적으로 보자면 합법적인 건 아니었습니다만 누구한테 피해를 주지는 않았잖아요 변명을 왜 여기서 하세요? 재판장한테 하세요? 네 하여간 그 한국은 차를 밀수했어요 네 차를 밀수하고 그랬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평택항은 중국의 산동반도까지 오가는 배로 붕겼습니다 그 배에는 이른바 보따리 상들로 가득했죠 산동반도로 오가니까요 네 보따리 상들은 중국에 내리자마자 곧바로 차를 왕창 구입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곤 했죠 여행객이 휴대하는 물품은 자기가 사용할 목적인 경우에 그 경우에 무게나 가격이나 규격 같은 거에 일정한 제한이 있긴 하지만 면세 처리를 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513% 그 정도의 관세를 내지 않고도 들여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따리 상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새벽부터 나가서 밤 늦게까지 중국을 몇 번씩 오갔었어요 배가 그렇게 빨라요? 산동반도까지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나요?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왕복 교통비를 빼고서도 남는 장사였기 때문에 이 일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대개 보따리 상들은 밀수를 한다는 인식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건 사실 보따리 상뿐만 아니라 보따리 상으로부터 구입하는 사람들 유통하는 사람들 모두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국내에 중국차를 몹시 필요로 하는 소유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중국이랑 무역이 시작된 지는 얼마 안 됐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둠의 루트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공식적인 루트가 거의 없었으니까 그게 거의 정상적인 루트처럼 보이기도 했었던 거죠 마치 문익점이 목화씨를 밀수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결의에 차서 중국을 오갔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붓두껍에 넣어서 콘돔을 씌운 다음에 콘돔에 집어넣는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마약이고요 그리고 붓두껍에 넣은 붓을 모아로 콘돔에 또 넣어요 쏟아질까 봐 더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렇구나 잉크가 샌다고 이렇게 면세품으로 면세를 받아서 들여오는 것 자체는 합법이에요 네 오직 자가 사용 용도로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할 용도로 구입한 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이득을 보낼 경우에만 관세법 위반이 되죠 옳습니다 그러나 중국 차가 보따리상을 거쳐서 소매상으로 혹은 중국 차 동호회 등등으로 팔려나가는 걸 단속할 행정력이 국가에는 없죠 차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자면 면세범위 내에서 직구를 한 신발을 좀 신다가 땡중 나라에다가 중고로 팔 수도 있잖아요 땡고 나라예요 땡중 나라 뭐야 이게 되게 재밌는 나라 같긴 하네요 중고로 팔 수도 있는데 조계종이 항의하면 손희상 선생 탓이에요 땡중을 조계종이라고 정의하세요 잘못했습니다 땡고 나라예요 하여간 그렇게 중고로 파는 것도 원칙적으로 불법이죠 자 몇 년 전에도 제 친구들 중에 몇 명은 그 땡하트에 앵커리지라는 잠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았던 그거 중국 가서 카드 한도까지 사와서 한국에서 팔고 그랬어요 지금 중국에서 한국의 리셀러들한테 이즈부스트 사가지고 갔는 애들 신으려는 거 아닌 애들 더 많아요 그렇죠 팔러 가요 여기서 150만 원을 산 다음에 거기 가서 더 많이 받고 파는 거죠 그러나 그걸 다 무슨 수로 잡아내겠어요 그렇죠 잡아내는 방법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잡아내기는 그따지 사실은 확인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들여온 경우에는 검역을 거쳐서 들여온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글 표시 사항이 부착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거의 밀수품이라고 간주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국 차에는 그게 안 붙어 있죠 저는 국내 시장에서 밀수품이 아닌 중국 차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공무원들이 어느 세월에 다 확인을 하고 다니고 그걸 어떻게 다 잡아내고 그러겠어요 반 포기한 건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안 내고 들여온다고 해서 더 싼 가격에 더 좋은 가격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보따리 상들이 얼마나 많은 리스크를 지고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렇죠 제가 실제로 봤던 것 중에 제일 심했던 거는 어디서 육보차를 85만 원에 파는 걸 봤어요 육보차는 흑차로 분류되는 차인데 약간 보이차 비슷해요 발효 방식은 약간 다르지만 그런데 그 육보차가 같은 연도에 생산된 똑같은 포장에 들어있고 똑같은 상품인 거를 중국에서 한국 돈으로 한 4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이러니까 카드 한도까지 사올 수 있는 거예요 이윤이 2100%가 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어차피 비싸니까 그런 거죠 비싼 상품은 비싸기 때문에 고급품으로 여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비싼 거예요 아까부터 이게 되게 주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높은 관세로 인해서 가격이 비싸지니까 원래부터 중국 차가 비싼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과 함께 이상한 판타지가 투영이 돼요 그러니까 저건 비싸네 그러니까 고급품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최근에 변화 중에 하나가 중국 차 기업이 국내에 아예 직영점을 열었다는 건데 보이차 가운데 좀 유명한 브랜드가 맹땡보이차라고 있어요 맹땡보이차를 생산하는 대땡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대땡이라고 하니까 어느 기업인지 죽어도 알 수 없네요 차 드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FTA 효과를 아마 노리고 들어온 것 같아요 인사동에도 있고 홍대 근처에도 그렇게 봤는데 거기 가면 보이차 한 덩어리 한 3만 5천원 한 5만원 이런 가격에 팔아요 천지개벽이네요 이러면 초반에 그동안 비싼 거 사먹었던 사람들은 부정하고 거부하기 시작하는데 죽음의 이유는 5단계를 거쳐요 그러니까 그게 차 애호가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차 동호회 게시판 들어가 보면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 진지하고 논리적으로 헛소리를 해가면서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실수를 때려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게시판에 오랫동안 죽치고 있죠 그렇죠 나는 결코 지난 시간 동안 바보가 아니었다 그게 이전부터도 사실 중국에 가면 차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든지 중국 가서 싼 값에 차를 사왔다 그런 이야기들을 누가 하고 그러면 그러면 그 차는 가짜야 그렇게 말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중국 차 기업이 아예 직영점을 연 경우고 거기다가 보이차를 생산하는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업들 중에 하나이고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품질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가짜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문어다리 말린 문어다리 하나를 한국에서 육지 없는 바다 인접 안에 있는 나라 어디 근처에 뭐가 있을까요 육지가 없는 나라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바다 인접 안에 있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만약에 한국에 있는 문어다리를 많이 수입해다 사먹었어요 긴 거 하나에 한 50cm짜리 하나에 막 150만원씩 그랬다가 나 같은 사람이 챔피언스 필드 앞에서 6천원 사나? 5천원 하나? 그래서 산 거 이렇게 한 다리 100개 들고 가가지고 2만원을 팔아 한국에서 온 사람이 맛은 똑같아 개충격 다들 부정 사실 근데 3만 5천원 그런 가격도 중국에서 파는 가격에 비하면 상당히 땡겨먹는 거거든요 이 가격을 설정하느라고 전문가들이 맨날 며칠을 연구를 했겠죠 사실 근데 중국차 대부분은 제일 품질이 좋은 것 특등급으로 분류가 되는 차라고 하더라도 한국인의 기준에서는 싼 편이에요 사실 거기다가 특히 최근의 경우에는 중국이 차 생산량이 아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고 그렇게 어젠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더해서 또 다른 변화가 또 있는데 과거에는 차를 생산하는 나라가 중국, 인도, 스리랑카 그 정도가 거의 전부였어요 거기다가 일본, 한국 정도가 약간씩 생산을 했었고 근데 지금은 물론 아직까지도 중국차가 세계시장을 점유하는 게 그 점유율이 1위이긴 합니다만 2위가 케냐 케냐는 원래 전혀 차를 생산하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이미지가 전혀 안 맞네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마시는 티백에 들어있는 홍차 같은 거 있잖아요 대부분 케냐산 차로 만들어요 제일 값이 싸기 때문에 근데 품질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럼 그 나라는 커피도 생산하고 차도 생산하고 마라토너도 생산하고 근데 케냐뿐만 아니고 커피를 전통적으로 재배를 해왔던 나라들이 예를 들면 볼리비아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최근에는 차를 되게 많이 생산하고 있어서 지금 세계시장 전체를 봤을 때도 차 생산장이 정말 급격하게 늘어나가지고 중국차가 싸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거죠 기후가 맞는군요 커피랑 마찬가지 같은 원리로 중국에서도 차를 원래 주로 생산했던 그런 지역에서 예를 들면 운남성 같은 데에서 커피를 생산하고 있어요 이제 차의 유행이 좀 지나갈 것 같고 중국 내에서 커피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운남에서 커피를 재배를 하는데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과거에 유행했었던 커피녹병이라고 하는 병 있지 않습니까 그 병 때 그때 커피나무들이 주로 많이 희생됐던 게 아라비카 품종이어가지고 지금은 그 품종을 피해서 대부분 나라들이 다른 품종을 재배를 하는데 근데 여전히 아라비카 품종은 많이 재배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아라비카 품종을 가장 많이 재배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중국의 운남성이랬어요 이제는 서쌍판납 아라비카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라비카 크라이드맨 블랜드 아 저 그 조금 마셔봤는데 진짜 마시기 괜찮더라고요 그래요 최근 1, 2년 정도 사이에 또 다른 변화도 있습니다 보따리상이 거의 사라졌어요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주변에 친구 어머니 중에 보따리상 하시는 분들 한두 번씩 꼭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부업으로 할 만한 그런 거였어요 아 근데 직업이 그건지는 알아보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엄마를 자주 보러 오는구나 아니 그 친구가 미제를 많이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부자구나 미국에서 방금 왔구나 그 보따리상이 이제 많이 사라지니까 지금은 평택항 주변이 한산해졌을 정도예요 산동반두를 오가는 배편도 크게 줄어들었고 그게 그 최근 한 정말 정말 극히 최근에 급격한 변화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면은 본격적인 온라인 판매 시대가 됐기 때문이죠 우리의 온라인 판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온라인 판매라면 accessmol.co.kr 참 고마워요 거기 들어가시면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킨 원두커피를 깜짝 놀랄만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게 뭐예요? 심지어 네덜란드 선원들이 즐겨 먹던 것도 말이죠 아 더치커피요? 근데 그게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그 뭐냐 그리고 차도 저희들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은 티저 광고와 같은 이상평론이에요 하여간 지금 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얘기하렸던 거는 이제 우리의 온라인 판매가 아니고 중국의 온라인 판매 이거죠 마윈이라고 하는 약간 사오정처럼 생기신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이렇게 입을 와 벌리면은 직원들이 막 날아와가지고 일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막 천문학적으로 쓸어가잖아요 네 그리고는 맨날 손오공의 보드를 훔쳐 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키웠어요 그 양반이 온라인 통합시장을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앉은 자리에서 클릭 몇 번만 하면 중국차를 주문할 수가 있게 됐어요 네 그래서 보따리장이 사라진 거죠 아 그러면 한국에만 없는 게 아니라 무슨 나이로비 공항에서 차를 사가려고 하는 보따리장 그런 것도 별로 없겠네요 그러게요 아 그렇구나 보따리장 직구군요 네 직구가 지금 대체를 하게 된 거죠 보따리장이 사라진 대신에 온라인 구매대행 업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죠 아하 소비자가 자가 사용 용도로 구입하는 거는 150달러 이하 그리고 그 차의 경우에 5kg 이내라면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직구를 하시는데 네 차가 5kg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고기도 5kg이네요 그러니까 그 이게 그 면세 기준을 5kg로 잡은 게 이게 그 식품으로 분류를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밀가루 5kg이랑 차 5kg은 굉장히 달라요 차는 진짜 한 사람이 매일매일마다 죽으려고 그렇게 막 차를 마셔도 죽게 돼요 아니 아니 1년에 1kg 정도 먹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 중에 5kg 있으면 치사량인 거 같은 거 뭐 있을까요? 생각 좀 해볼까요? 은단 아 죽네 죽어 가오캥이네 가오캥이 은단 5kg 같은 것이다 짜장면 5kg 먹어도 죽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투운바 파스타 5kg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여간 그래서 이제 요즘에 차를 좀 마신다는 분들은 거의 온라인 주문을 해서 사먹는 쪽으로 갑자기 트렌드가 확 바뀌었죠 그 이제 한꺼번에 많이 주문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배송비 같은 것도 붙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또 이제 트렌드 중에 하나가 그 차를 소포장을 해요 그 은박봉투 같은 데다 넣어 가지고 어차피 자기가 다 못 먹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나눠 주는 거예요 주변에 굉장히 싸게 샀고 그러니까 뭐 근데 이게 이것도 보면은 이것도 밀수일까 하고 보면은 공식적인 유통 경로를 거쳐서 들여온 건 아니니까 넓게 보자면은 뭐 그런 비슷한 걸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지만 않는다면 완벽하게 합법이죠 제가 한 9년 전쯤인가에는 다른 나라를 가면서 굳이 중국에 스탑오버를 해갖고 들은 적이 있었어요 스탑오버는 이제 그 공항에서 잠깐 내려가지고 몇 시간 동안 머무는 거죠 그렇죠 베이징 공항에서 이제 그 베이징 시내의 왕푸징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왕푸징에 가면은 약간 한국으로 치면은 한 명동 정도 그쯤 되는 거기 가면 그 땡푸밍차라는 그 유명한 차 유통체인이 있어요 여기서 땡은 한국말입니다 굳이 거길 가기 위해서 거기 가서 차를 사기 위해서 스탑오버를 하고 그랬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 뭐 땡복 명차라든지 뭐 그런 것뿐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그 차 브랜드들이 온라인에 공식 스토어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공식적으로 차를 팔고 있죠 굳이 관광객이 혹은 뭐 유학생이 스탑오버 해가지고 발품 팔아서 사고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냥 클릭 몇 번만 하면 집으로 오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맞아요 저도 저는 한국의 남성 화장품 시장이 죽도록 못마땅하거든요 진짜 남자가 쓰고 싶은 거 하나도 안 팔아요 좀 과격하게 말하네요 제가 하나도 안 팔아요 예를 들면 묻어나지 않는 남자용 데오도란트 없어요 그래요? 다 묻어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돌처럼 딱딱한 거 이런 거 필요하단 말이야 알루미늄 성분이 약간 그러잖아요 운동하고 났을 때는 그래요 미국 가문은 2달러 3달러에 판단 말이죠 근데 옛날에는 그걸 사기 위해서 저는 이태원에 가야 됐어요 가서 한국 사람들 아무도 안 가는 슈퍼 같은 데 가서 사야 됐었어요 또 물 건너왔고 수량도 조금 가져왔으니까 비싸게 받았어요 하나에 5천 6천 원 받았다고 지금은 아마존에서 딴 거 살 때 끼워 사면 돼요 그러면 5개 6개의 5달러면 6달러면 산다고 이렇게 극히 최근에 트렌드가 바뀐 건데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차를 개인적으로 수입해서 마시는 건 돼요 과거에 비하면 아주 싸게 질 좋은 차를 쉽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오직 개인이 사용하는 용도에 한다면 관세 장벽이 무력화가 된 셈이죠 근데 찻집에서 친구랑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시긴 쉽지가 않아요 외부 음식 반입금지 그래서가 아니고요 일단은 찻집 자체가 드물잖아요 카페는 되게 많아도 차를 전문적으로 파는 그런 데는 굉장히 드물죠 찻집에 있다고 하더라도 끔찍하게 구린 차를 내놓거나 아니면 너무 심하게 비싸거나 아니면 옆에서 계량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막 천연 염색을 하고 있어요 아니 나도 계량 한복은 얼마든지 입을 수 있어 나도 계량 한복을 입고 차를 마시러 갈 수 있어 사람들이 옆에서 천연 염색을 하고 있어요 아니 진짜로 중국차 전문점 가고 그러면 그 차 전문점 사장님이 천연 염색 같은 거 그런 거 하시고 그리고 수강생들 불러다가 옆에서 거기서 찻집에서 수강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 찻집들이 천연 염색을 하지 않는다면 그 옆에서 도자기를 굽는다든지 아니면 인형을 만든다든지 하다못해 종이접기를 한다든지 그래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차를 팔려면 무진장 비쌀 수밖에 없으니까 손님이 안 오잖아요 그렇다고 소비자한테 맞춰가지고 싸게 팔면 적자가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그냥 싸게 파는 대신에 자기가 적자를 보면서 파는 대신에 옆에서 공방을 열어가지고 그걸 메꾸는 거죠 그럼 부업까지 하려고 그러면 되게 몸이 바쁘고 불편하기 때문에 계량한복이 딱이죠 그게 뭐 중국차 전문점뿐만 아니고 그냥 서양 홍차 전문점 같은데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대학로에도 가보면 홍차 전문점이 있는데 거기는 일주일에 이틀 열어요 이틀인가? 하여튼 되게 적게 열어요 나머지 대부분은 뭔가 공방으로 사용이 돼요 계량한복이 참 전문가처럼 보이는 옷 중에서 가장 편해요 그런 얘기 자꾸 하다 보니까 지금 윤세민이 입고 있는 저 리넨 셔츠도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계량한복 같은 거 입으시면 뒤를 보면 이렇게 땡실라이 이렇게 써있을 수가 있어요 혹은 땡시방 이런 거 이런 모습은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차를 우리가 쉽게 구입해서 살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밖에서 친구를 만나서 담소를 나누면서 마실 수는 없다는 거 이런 모습은 되게 이상하죠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관세 장벽은 대체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지금까지 유비가 엄마한테 차를 사주던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차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차의 역사는 무역의 역사이기도 하고 밀수의 역사이기도 했죠 커피와 경쟁을 하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현생 인류를 나눠보자면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개파 하나는 고양이파 이럴 줄 알았어 특히나 미국의 패권시대 이후부터는 이것이 인류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됐죠 I want dog person or cat person 개와 고양이를 둘 다 좋아하거나 아니면 드물지만 둘 다 싫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보수 정치인들이 일컬어 매파와 비둘기파 이렇게 매를 키워요 집에서 계산하기 편하려고 둘로 일단 나눠봤어요 또 현생 인류를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도 있겠습니다 차파와 커피파와 알약파 알약파는 뭐예요? 나누고 보니까 셋이네요 알약파는 저를 말함인데요 그냥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카페인 알약을 그냥 먹습니다 아 그런 게 있어요? 카페인 알약이 있어요? 네 그 어른 허브에서 살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한 30분 정도 누워있으면 저절로 눈이 떠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죠 사람 짜자기 때리는 약이네요 사실 차나 커피나 저는 커피는 잘 못 마시거든요 속이 쓰리고 그래서 그래서 차를 되게 오랫동안 마셔왔다가 세상에 이렇게 편한 곳이 있다니 아 그거 생각해보면 저 카페인 중독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사무실에 안 나오니까 커피를 안 마시잖아요 그럼 굉장한 두통이 시달려요 주말마다 나도 그래서 그런가 네 이렇게 시대가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현재까지의 인류는 개나 고양이 혹은 커피나 차로 구분할 수 있지만 미래의 인류는 그냥 알약이나 먹고 앉았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커피는 모르겠는데 차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차 자체를 농산품 완성품으로 보기보다는 그것을 다른 산업 용도의 원재료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녹차 먹인 돼지 아니에요 종장 같은 데에서 녹차를 가공해서 태아닌을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 태아닌이 약간 달짝지근한 그런 맛을 내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 같은 식으로 사용이 돼요 차의 성분을 아무데나 갖다 집어넣을 수 있다 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차를 많이 가공을 해서 각종 여러 가지로 상품을 만들어서 만드는 나라가 옆 나라에 있는 일본이죠 그렇죠 그 태아닌 쑤셔넣어가지고 만든 음료가 느린 소죠 그래요? 네 슬로우 카우? 네 붉은 소와 달리 아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 녹차를 활용한 궁거칠거리는 옆 나라가 발군이죠 네 전세계로 수출도 시키고 맞아요 만일 그러한 가공품의 원재료 가격이 사진다면 그러면 그렇게 가공하는 산업이 또 발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점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1차 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하는데라는 논리가 잘못됐죠 보호랑 육성은 다른 말이다 네 다른 개념이다 상호 보완을 어쩌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독립적인 가치로 판단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결국 소비해주는 소비자들이 마지막으로 판단하게 돼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왜요? 손희상 선생은 알약으로 빼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상 알약을 물이랑 먹으라 그러지 나중에는 사실 알고 보니까 인간이 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 경장 연어낼 거 먹어라 아무 맛없는 인생을 즐길 수도 있다 라는 가르침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손희상 선생의 라임의 향연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용산의 숨은 보석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겠습니다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컴스테이션에 걸어다니는 콜센터 이경식입니다 하드코어 게이머는 과소비를 해야만 할까요? 이것은 지난 4번 세기 동안 인류가 스스로에게 던져온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컴스테이션의 답은 있으면 써도 되지만 안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16스레드의 옥타코어 CPU의 가격대도 더 이상 꿈이 아닌 세상 정보를 구하실 시간이 없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비용의 합리성을 고려하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011-892-5568로 전화주십시오 조용한 형제들은 폭주하는 주문에도 끝도 없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피부란 사실 빅, 그린, 엑세스몰에서 만나는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이제 카비레이크도 라이젠도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8월 둘째 주의 옛날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뉴스아카이브의 에디터 윤세민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8월 8일은 김상주 행정관이 모시는 고양이 금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아 두 분 모시고 계신데 한 분이 생신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저께 생일상으로 닭가슴살을 삶아주고 본인은 그 삶음으로 라면을 끓여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육수를 하사하셨어요 고양이가 네 고양이파 인간이 있죠 네 솔직히 닭가슴살 육수는 폭력입니다 폭력 아무 맛도 없습니다 우연일까요 1987년 오늘은 슈레딩거의 생일입니다 1887년이겠죠 1887년 오늘은 슈레딩거의 생일입니다 물론 이런 질문은 가능합니다 슈레딩거는 내 동생일 수도 형일 수도 있다 무슨 소식이 있습니까 1993년 8월 12일 금융시명제가 실시되었습니다 24년 차군요 이제 중국하고 수교된 역사가 비슷하네요 기억합니다 어린이 통장 같은 걸 만들곤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배워봐라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런 경험을 해봐라 마치 땡잔이야 데리고 가듯이 그리고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냥 평생 고객 하나 때려박아놓으려고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 통장 만들어주러 가요 가면 이제 계좌를 개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은행 창구에 계시던 직원께서 친절하게 얘기해 줍니다 이름은 아무거나 써 정확히 기억납니다 금융시명제 이전시대였습니다 피해 암살자 막 이런 것도 지금 생각하면 방금 유피디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통장 만들고 돈 뽑으러 가는데 신분증 없어도 되고 남의 이름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계좌 개설 이름 1등이 홍길동이었어요 저도 그땐 너무 어려서 어떻게 그렸지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몰랐는데 이 금융시명제가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기습적으로 시행됐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도 당연한 것이 이걸 미리 말하면 정작 잡아야 하는 계좌나 검은 돈들은 다 빠져나갔겠죠 그래서 극비리에 진행되었다가 갑자기 시행되었습니다 긴급조치의 내용은 비실명 계좌의 인출 금지 3천만 원 이상의 인출은 국세청의 통보 이 내용이 12일 저녁 8시에 실시가 됐어요 공표가 되고 그리고 다음 날 13일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영업일이니까 그런데 그날은 또 오후 2시부터 금융기관 영업원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음 날은 어마어마한 혼란이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때 글들을 찾아보면 은행 앞에 머리 싸매고 있는 분들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융실명제가 김영삼 대통령의 3대 업적 가운데 하나잖아요 나머지 둘은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가 금융실명제고 두 번째가 쓰레기종량제 세 번째가 퇴임하신 거죠 당시 이 조치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고 또 지하경제를 잡았다는 숨기네기 워낙 컸기 때문에 큰 혼란은 예상보다 금방 가라앉았다 합니다 한편 금융실명제의 배경으로 큰손 장영자 사건을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영자 1982년 장영자 사건이 터진 뒤 1983년에 원래 금융실명제 도입 시도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좌절되었거든요 당연합니다 그때 장영자 사건의 금액 규모를 보면 그 당시 지하경제의 규모를 짐작할 수가 있죠 받았던 어음이 우리나라 GDP의 10%였다고 하죠 그러고 보면 장영자 사건도 그렇고 금융실명제도 그렇고 2016년에 최순실 사건 그리고 김영란법이 화제였던 2016년과 묘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최순실의 재산을 다 털어도 장영자에 비하면 거지입니다 물론 그 어음이 곧바로 다 현금이 된 건 아닌데 어음을 그렇게 크게 굴릴 정도로 돈이 많으면 이게 이제 자산의 가치가 그때부터는 권력의 힘으로 환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 권력 역시 최순실보다 훨씬 컸다는 거죠 장영자 일파가 금융실명제가 이렇게 기습적으로 얍삽하게 도입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상도동계가 민자당을 접수하기 위한 마지막 스텝이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하나회를 몰아내는 것과 세트맨이었다는 거죠 김종필로 대변되는 군사독재의 나머지 어르신들 이 기업과의 커넥션을 가지고 있던 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25년 뒤에는 아니죠 정확히는 한 15년 뒤쯤부터 작업이 시작되니까 최순실이 온 세계를 돌아서 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최순실 같은 사람 막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 기록 살펴보니까 이 긴급적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네 긴급 족쳤죠 금융실면저가 실시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이게 실시될 거라고 알고 있던 사람이 20명이 안 됐대요 네 그리고 또 한국인들은 70년대 이후로 이게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데 되게 익숙했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금방금방 적응했습니다 네 우리 집에 있던 홍길동 계좌 몇 개 바꾸면 되거든 네 뭐 그랬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2014년 8월 13일 0시에서 1시 사이에 제주도에서 한 남성이 공연은원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시죠 네 이 남성은 내가 그 자리에 가기 전 다른 남성이 있었다고 말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경찰은 하루 유치장에 가뒀다가 다음날 오전 귀가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날인 14일에 웬 운전기사라는 양반이 경찰서에 찾아와요 그리고 그 공연은원죄를 저지른 사람이 임의로 작성한 진술서 혼자 작성한 진술서를 수사서류에 첨부할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합니다 경찰 입장에서 되게 놀라운 경험입니다 본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해도 당장 구류시킬 당장 구류시킬 사안인데 야 귀찮게 굴어 잘됐다 너 들어가 있어 이럴 수 있는 상황인데 운전기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문서 하나를 집어넣어서 검찰에 올리도록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때 폭언도 있었고 여기서 폭언은 형사에게 폭언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운전기사의 태도가 너무 강압적이어가지고 일단 이 경찰은 운전기사를 모욕죄로 입건시킨 다음에 그렇죠 그냥 모욕했거든요 누구지 하고 일단 입건시킨 다음에 되게 웃긴 게 경찰이 자기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가 제주지검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후 김수창 검사장은 이름 감춰주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표를 제출하고 법무부는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나는 안 했다고 자꾸 얘기하면서 사표를 했어요 그리고 법무부는 안 했구나 하면서 사표를 수리했어요 그리고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한 바로 다음날 경찰은 cctv를 공개했죠 그렇죠 한대로 아니에요 흔들고 계셨더라고요 이거 이제 청소년분들도 모르시는 단어가 문제가 될 건 아닙니다 사자성어로는 미트스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미트스피 사건 보통 사자성어로는 자유행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것도 야외에서 지금껏 혐의를 부인한 김수창 검사장의 말이 모두 거짓심이 드러났죠 게다가 거시기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기수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왜 지금 드리냐면요 이 타이밍 기가 막혔잖아요 사표 수리와 cctv 공개 그렇죠 그래가지고 김수창 전 검사장은 지금도 연금을 받고 있고 변호사도 개업했습니다 변협은 이걸 말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트스피을 이유로 들어서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기가 어이없다고 판단했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리하여 이 미트스피을 했던 변호사는 변호사를 개업합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은 뭡니까 2016년 8월 11일 길거리에서 공연훈련 행위 때문에 무리를 빚었던 김수창 전 지검장이 카지노 고객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사했던 여행사 대표의 변호를 맡아 진정선인은 변호를 했습니다 그거 전문 변호사가 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그런 변호도 했습니다 네 김 변호사는 부끄럽지만 저 역시 과거 2년 전 피고인과 처지가 다르지 않았다 성인에게도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고 죄인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오스카와일드의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오스카와일드가 정말 많은 사람 버려놨습니다 이 여행사 대표는 징역 1년을 받았네요 네 1년 전 뉴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알기로 성매매 알선이 규모가 좀 있다 라고 얘기해도 초범은 집유 나와요 이 대표가 재범이 아닌 이상 김수창 변호사가 진 거거든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민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매번 전관예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관예우는 한두 번밖에 못 써먹는 카드고 그것도 누구에게나 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검장급도 안 통하기도 해요 때로는 전관예우를 바라면서 변호사 개업한 지 몇 년 된 변호사를 수임을 맡겼다 그랬을 때 지는 것을 보면 민원인은 의뢰인은 이런 걸 생각하죠 찍혔나 저 사람? 검찰에서 그랬을 수도 있다 저는 그냥 괜히 촉입니다 오 저 사람 김수창이네? 판사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랬을 수도 있고 저희가 지금 변호사의 진정성 있는 변호만 주목을 했지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드리지 않았으니까 그 인사이트는 또 따로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거야말로 슈레딩거의 공연 음란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찍혔을지도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슈레딩거의 이론에 따르면 김수창 전 지검장은 CCTV가 공개되기 전까지 본인의 형질과 동생의 형질을 모두 갖고 있었어요 어떤 평행우주에서는 동생이 벗었다 그는 본인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었어요 그것이 슈레딩거의 이론입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 같은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번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면 과학은 이렇게 같이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윤세민과 유승균 PD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